외국인 직원들이 머무는 숙소를 찾은 성호 씨 가족. 이곳은 인디카 씨와 아미타 씨를 위해 부부가 마련해 준 곳이다. 집에서만큼은 먹는 것도 차림새도 고향에서의 모습 그대로인 직원들. 두어 달에 한 번씩 부부를 집으로 초대하는데 주된 메뉴는 스리랑카 전통 음식이다. 스리랑카식 볶음밥에 카레 요리를 얹어 한 입 맛보는 성호 씨. 제법 입에 맞는가 보다. 자기들은 맵고 짜게 먹는데 안 맵게 해놓는 거야. 우리 맛에 대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러면 하나 넣으면 오늘 반절만 넣었어. 우리 입맛에 맞게끔 만나야 돼. 음식을 나누고 정을 나누면 식구가 된다 하지 않던가. 서로에게 고마운 인연이 돼준 직원들과 은영 씨 가족. 하지만 떠나온 것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은 어쩔 수 없다. 가족사진이구나. 여기는 다 있네. 여기 엄마 있어요. 누나, 내가 여동생, 아버지, 혜연이. 아버지. 아버지. 사람들도 엄마, 아빠 없어가지고 생각이잖아요. 친구들 있습니까? 한국에 오기 전에 실랑가 있을 때 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한국에 살아가지고 일하고 돈 벌어가면 돈 있으니까 낫다고.